안녕하세요. 김예림 확진 5일차 김예림입니다. 제가 아팠는데 교회에서 곧 있으면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선물을 준 날이었어요. 근데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못 갔어서 선생님이 집 앞에 와주셔서 선물을 두고 가셨어요. 선물 받은 거 오늘 잘 맞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증상이 많이 나아졌고 목도 괜찮아지고 있으면 아직은 좀 미열이고 격리이지만 곧 있으면 개학하고 이제 곧 있으면 학교를 가게 돼요. 정말 신나는 거예요. 그럼 꼭 정말 몸 상태도 괜찮아졌고 거의 약기운도 괜찮아지고 정말 괜찮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